안녕하세요 에포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르노 슬롯 앤 리버풀은 어떤 축구를 보여줄까 입니다. 주인장의 프리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마레스카, 콤파니, 플릭 등 새 감독 얘기를 꺼내는 게 좋아 보이고 다만 플릭 영상은 참고할 VOD가 적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은 슬롯 앤 리버풀로 스타트를 끊는데 전 소속팀과 현 소속팀 얘기를 같이 꺼냈습니다. 헤이의 노르트는 AS 로마를 상대로 4-2-3위를 꺼냈습니다. 그나마 최근 경기에 속하고 포티비나우에는 LEDBC 하이라이트만 있고 풀경기 다시보기가 없어서 리그를 볼 수 없었습니다. 평소랑 비슷하게 전개하는데 경기를 덜 보기도 했고 가볍게 다룰거라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짧은 패스를 빠르게 주고받으면서 공격을 전개했던 헤이의 노르트입니다. FM식으로 비유하면 마치 짧은 패스, 빠른 템포를 켜놓은 것 같았고 물론 상황에 따라 뒷공간으로 바로 찔러주는 패스도 있었습니다. 슬롯은 골키퍼로 3백을 만들어 놓고 앞에 양쪽 풀백과 비퍼를 남겨놓는 3-3 빌덕을 주로 가져갔는데 3-3을 만들어 놓고 뜸을 들이다가 골키퍼가 앞으로 길게 차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가끔씩 풀백들이 미드필드로 들어오기도 했는데 이건 뒤에서 짧게 다룰 예정입니다. 4-2-3을 기준으로 공격형 미드필더와 원톱을 투톱으로 묶은 사사히 수비를 꺼냈던 슬롯인데 상황에 따라 선수들을 위로 올려 압박하다고도 중간 블록 지점에서 수비도 했던 페이의 노르트입니다. 과거에도 슬롯볼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는 주인장입니다. 당시에는 토트넘 링크가 나와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얼마 안지나 재계약했던 걸로 기억하고 분석 스타일을 바꾸기 전이라 그때도 숫자만 읽다가 끝나서 지금 보니 그닥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초반에는 아모리 및 리버풀로 오는 줄 알았는데 슬롯으로 방향을 바꾼 리버풀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정신없이 때리는 축구 느낌이 나고 나름대로 리버풀의 메탈 풋볼 컬러는 이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리버풀 팬이 아니기 때문에 팀 상황을 정확하게 알진 못하지만 클롭의 마지막 시즌 치고는 클롭 본인이 나사빠진 모습도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살라도 생각보다 가라앉았고 시즌 초반에 영상을 만들 정도로 소보슬라이의 폼이 좋았는데 처음에 확 달리다가 서서히 가라앉은 것도 아쉬웠습니다. 다음 시즌 슬롯의 리버풀을 볼 때 6번 미드필더를 어떻게 쓸지 아놀드를 어떻게 쓸지 궁금해졌습니다. 누굴 내리고 누굴 올리고 누굴 끌어오든 미드필더 조합을 짤 땐 엔도 플러셀파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면 기준으로는 아놀드가 2미들로 들어왔는데 엔도가 있어야 밸런스가 잡힐 것 같네요. 페이에노르트에서는 오른쪽 풀백 헤이르 트라이다가 가끔씩 안쪽으로 들어가 2,3호에 3미들 오른쪽 자리에서 뛰었는데 리버풀에서도 인버티드 풀백 운영을 섞을 수 있습니다. 로버트슨을 3백에 왼쪽 센터백으로 내린 동안 아놀드가 미드필드로 들어간 장면입니다. 살라를 오른쪽에 넓게 펼쳐놓고 아놀드가 자유롭게 뛰는 그림입니다. 대체로 아놀드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뛰는데 제 생각으로는 계속해서 아놀드로 재미보기 위해 오른쪽 측면을 다른 선수에게 맡겨놓고 아놀드 인버티드 풀백 운영을 이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지난 시즌엔 6번 미드필더 때문에 고생했다고 생각하는 주인장입니다. 인버티드 풀백 아놀드도 뭔가 계속 이어갈 것 같은데 아놀드를 끌어온 동안 누굴 미드필드에 남길지도 중요합니다. 엔도 메칼리스터가 같이 나왔다고 치면 여기에 아놀드를 그대로 얹어 3미드를 만들지 메칼리스터를 윌 올리면서 엔도 아놀드 2미드를 만들지 아니면 로버트슨을 3백으로 내리면서 3백과 엔도를 제외하고 메칼리스터 아놀드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림을 만들지 이것저것 생각할게 많습니다. 제3자의 지선이라 팀 상황을 모르는데 메칼리스터나 소보슬라이 중에 한 명을 공격형 미드필드로 기용하고 아놀드가 가끔씩 미드필드로 시작하는 경기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미드필드로 누굴 세우든 수비 밸런스 때문에 엔도는 고정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다음 시즌 슬롯의 리버풀 예상 라인업입니다. 이적 시장에 따라 그림은 달라질 수 있고 소보슬라이자리에 메칼리스터가 들어가면서 엔도 옆자리에 다른 미드필더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메탈 풋볼은 이어갈 걸로 보이는 슬롯풀입니다. 아놀드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상대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수비 밸런스를 조절할지도 궁금합니다. 옛날에 봤던 슬롯의 축구를 비유하면 서서히 예열하다가 앞으로 쭉 소면서 치고 나가는 느낌이었고 생각보다 슬롯의 리버풀 언급이 적어서 슬롯으로 스타트를 끊어봤습니다. 저 복잡한 유니폼 패턴은 어떤 식으로 그려야 할지 저한테 숙제가 따로 하나 생겼습니다. 새 감독과 새 시즌 시작을 앞두고 있는 리버풀입니다. 어떤 축구가 나올지 기대가 크고 재간을 빨대 꽂고 지켜보고 있는 아놀드가 더 날아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슬롯의 새 도전을 응원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